제닐 옐런 전 연준 의장이 바이든 행정부의 첫 재무장관으로 임명된다는 발표 이후에 금융시장의 영향이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는 다우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3만 포인트를 돌파한 데 이어서 오늘은 달러 인덱스가 옐런의 퇴임 수준 시절 수준까지 떨어졌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미국 대선 이후에 달러 가치가 단기간에 그 소득도로 떨어짐에 따라서 인위적으로 달러 가치를 부양해야 한다는 루빈 독트링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이 사안에 대해서 진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지금 재무장관으로 임명된 제닐 옐런의 효과가 금융시장에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는 주식시장 오늘은 외환시장에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워낙 큰 회굴국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에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단은 미증시가 오늘은 숨고르기 양상이 됐죠. 이렇게 역사상 가장 큰 선이라는 3만 선을 돌파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숨고르기 양상을 이렇게 본다 이렇게 됐습니다. 어제 마지막에 저는 주가의 책을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는 다우전스 지스가 바이든 그런 오해가 있을 수가 있어서 바이든 직권 기간 내 한 4년이 되겠죠. 3만 돌파한 다우전스 지스가 5만 선이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가 월가에 나돌고 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월가 얘기인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시청자분이 있어서 왜 5만이 나왔느냐 하는 걸 잠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만은 트럼프 정부가 지금 4년이 못 미쳐서 2017년에 이렇게 트럼프 정부가 태어났을 때 시장과 이론에서 세계에서 가장 이렇게 높으신 우리나라를 얘기하면 아마 서울대학교 안대원 교수 정도 이렇게 되시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안대원 교수님도 시장에 굉장히 경륜이 많으시고 또 우리나라의 최고 학부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시기 때문에 시장 경륜과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아마 학생들 사이에 가장 인기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이 제넘리스 해결이 트럼프 정부 출범에 다우전스 지스가 5만 선 얘기를 하셨거든요. 아무래도 정권 교육 책임 만큼 월가에서도 당시에 그 상활빛돼서 다우전스 지스 5만 얘기가 나온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재무장관으로 제닛 앨런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4년 2월서부터 2018년 2월 4년 기간 동안에 S&P 지수가 정확하게 63% 올랐습니다. 그 다음이니까 어제는 60%로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요. 지금 3만 도달해서 1.6을 곱하면 4만 8천, 1.63을 곱하면 아마 4만 9천 2백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5만 선이 나온다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가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가가 올라갈수록 주식 투자가 힘든 겁니다. 코로나 직후에 직후처럼 우리 주가가 1453일 때에는 사실은 그때는 주식시장에서는 블루오션이거든요. 왜냐하면 주가가 떨어지는 것에서 주식을 감히 누가 손대겠습니까. 그래서 블루오션일 때에는 주식을 잡는 사람이 큰 돈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다우존스 지수가 이렇게 3만이 돌파하고 우리 코스피지가 사상 최고치를 기억하면 주식시장은 레드오션 시장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왜 뭐라 하죠. 겉은 화려하고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빈다. 외화 내빈이 된다 하는 쪽을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금은 주가가 사실은 우리 코스피지가 내년에 국내 증권사들이 2,700 경월 따상 3천 간다 이렇게 낚은 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2,700 간다 하면 지금 2,600 대 들었으니까 2,700은 맞지 않겠죠. 그러면 3,000 간다 얘기해야 하더라도 3,000 갈 때 3,000에 얘기하는 사람들이 3,000 간다 얘기하는 것보다는 시청자분한테 올해의 수익률 대비해서 내년에 3,000 가더라도 수익률이 나겠느냐 하는 측면을 같이 말씀드려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1,457에서 사실 2,600 넘니까 주식시장이 굉장히 수익이 높았죠. 그런데 내년에 2,650에서 예를 들어 3,000 간다 해도 사실 수익률이 올해의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거거든요. 이럴 때에는 오히려 주가가 레드오션 시장이 됐을 때는 주가의 낙관론을 부치기는 것보다는 투자자들한테 올 수 있는 리스크 부분을 좀 상당히 강조하는 것이 사실 그 방송의 가이드 역할을 하는 이런 측면에서 공영방송 입장에서 그런 쪽을 이렇게 좀 이렇게 같이 낙관론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같이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개인적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쪽에 최근에 고습지시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다우존스 지시가 3만 선을 대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 주식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인 이런 시각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저도 뭐 그렇게 낙관적 시각으로 해서 우리 시청자분이라든가 아니면 주식 투자하는 반응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특히 현 정부 들어서 여러 가지 혼탁한 상황 가운데 돈이 좀 많이 버시기를 지금 이렇게 낙관논대로 이렇게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렇게 뒤늦게 낙관론이 이렇게 사실 보는 과정에서 또다리 이렇게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에는 굉장히 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한 번 최근에 낙관론 또 획을 그는 상태에서 좀 방송을 이렇게 하는 입장에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요. 대선 이후에 3대 지수는 그렇게 2차 렐리를 본다 하더라도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거보다 더 많이 올라가는 지수가 있죠. 러셀 지수. 중소형을 해서 이 방송을 통해서는 바이든이 고용 창출을 추력할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형 기술주 이렇게보다는 고용 창출 기수가 높은 중소형이 이렇게 되는 러셀 지수가 많이 올라갈 겁니다. 하는데요. 지금 대선 이후에 오늘은 좀 떨어졌습니다는 러셀 지수가 많이 올라가는 것도 향후에 바이든 정부 이후에 어느 쪽에 경기 대책을 추진할 것이냐 하는 이 측면도 시청자분이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오늘은 당연히 미국의 금융시장에서 보면 외환시장이 관심이 됐었죠. 외환시장 이렇게 보면 달러인덱스가 지금 장중에 92레벨까지 떨어져서 이렇게 방송을 위해서 이 방송을 봤습니다는 즉전에 이렇게 마감 지수도 92선이 깨졌습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2018년 4월 제닌 앨런 의장이 퇴임할 당시 그때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달러 강세 달러 강세 해서 코로나 직후에 일부 증권사 회장께서는 기축 동합분이 갈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지금 이렇게 달러 약세 추세가 많이 되고 있고 지난번에 달러인덱스가 92, 93레벨 때 이렇게 가서 우리도 이렇게 일부 이렇게 은행의 피비들이라든가 환율이 다시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해서 달러 예금장가를 더 늘어날 정도로 달러를 체리피킹하는 시각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추세적으로 보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꼭 좀 염두해 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92, 93레벨 때일 때 이렇게 많은 국내 금융사들이 달러에 예금장가를 늘리는 체리피킹할 때도 좀 하지 마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은 달러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달러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일부 이렇게 달러를 많이 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미국에서 이렇게 보면 직접 통화했다 보니까 루빈 독트린, 루빈 독트리 보라이 되지 않느냐 해서 오늘 영화뉴스에서도 오랜만에 새로운 연구가 등장했죠. 아마 보실 보면 오늘 루빈 독트린 딱 치면 거의 한 10년 이상 만에 루빈 독트리라는 얘기가 처음으로 나올 겁니다. 기사 뉴스에서 이렇게 보면 그래서 루빈 독트리 불안에서 그만큼 달러가치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달러가치를 인위적으로 부양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쪽에 얘기가 날 만큼 달러가치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중요한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오늘 외신 메인 뉴스에도 보니까 러셀 2000 지수가, S&P 500 지수가 11월 달에 10% 급등을 했는데 러셀 2000 지수는 무려 19% 급등, 두 배나 넘게 상승했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점도 다시 한 번 전해드리겠고요. 방금 전해주셨던 루빈 독트린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로 다시 한 번 부활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로는 갖고 있으신 분이 상당히 많죠.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의 커다란 흑이이었던 1995년 루빈 독트린에 대해서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보면 제도상에서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 변화가 있었죠. 아시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IPF 출범 이후에는 금태안의 바탕으로는 달러가치의 고정한 일제 비수의 브레튼 우주 체제가 갔었죠. 세계 교역력이 되면서 사실 금, 달러가치를 위해선 가치를 이렇게 하는 금태안이 이렇게 사실 한계가 있다 보니까 1972년 리처드 닉스에서 금태안 정지가 됐었죠. 그래서 그 이후에 과도기 정상, 고정한 일제, 자위변달제 과도기 정상 사항이 스미드소니안 체제다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이런 과도기 체제를 해서 지금 것처럼 모든 환율은 시장에 맡기다. 시장에 수급해서 맡긴다는 것이 자위변동화 일제, 프로댕 시스템의 킹스턴 체제로 해서 지금까지 바탕이 되고 있다. 이게 제도에서 보면 세 가지 큰 변화다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그리고 시장 흐름에 있어서는 지금의 자위변동화 일제요. 시장에 맡기는데 시장에 맡겨가지고 현안을 처리하지 못했던 것이 1980년대에 최근에 많이 나오죠. 레이건노믹 시절에 미국과 일본 간의 강달러 시대를 전개하다 보니까 무역적자가 확대됐습니다. 지금은 중국의 무역적자지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게 시장에 맡기면 무역적자를 더 이상 축소시킬 수 없다. 지금의 미국은 무역적자가 확대되고 경상수의 적자자면 자정적자가 하는 쌍둥이 적자 때문에 미국의 캐시프로가 떨어지지 않느냐. 그러면 기축통화 입장, 미국의 위상이 떨어질 경우에는 세계 경제 혼란을 처리한다 해서 시장에 맡기면 안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서방선진 5개국이 뉴욕의 작은 호텔, 프라자 이렇게 호텔에 가서 합의했던 것이 엔하강세, 달러 약세에도 이게 프라자 협정이죠. 그래서 미국과 일본 간의 무역적자를 줄이자. 미국 입장에서 이렇게 해서 인위적으로 시장 흐름을 개입했던 것이 프라자 협정이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10년 동안 엔달러 환율이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1995년 4월 19일 날 동경 위안시장에서 정확하게 11시 8분에 엔달러 환율이 달러당 80엔이 붕괴됐습니다. 80엔이 붕괴되니까 일본 경제가 무너지는 거죠. 일본 경제가 엔하강세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일본 경제가 무너지면 사실 미국 경제에서 좋을까 또 다른 선진국에서 좋을까 해서 일본 경제를 살리자 해서 이때 엔꼴을 시장에 맡겨놓으면 엔꼴 져지다 해서 이렇게 풀리지 않다 보니까 사실상 뭐냐 서방 선진 7개국들이 나서서 인위적으로 달러가치를 하자. 그게 주도했던 사람이 루빈이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엔달러 환율이 79엔대에서 148엔까지 가는 아주 달러야 강달러 시대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달러가치가 떨어지는 상태에서 루빈 덕티를 하니까 야 달러가치가 그때만큼 저 얼마였습니까? 79에서 148입니까? 배 정도. 그러다 보니까 아마 우리 달러가치를 달러를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이 이 용어를 아마 가장 관심이 될 수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러나 엘러는 고용 창출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분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약달러가 지금 상태에서는 유리하고 향후에 디지털 달러 시대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오프라인의 고용 창출에 강달러 가치에 대해서 장애가 되는 때는 아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장에서는 앨런 의장이 이렇게 전 의장이 재무장관에 이렇게 임명됐다고 해서 주시장에서도 이렇게 환호성을 줄이고 외환시장에서도 달러 약세에 매팅하는 이런 시각이 되는 상황에서 오늘 루빈 덕티린이 얘기가 나온 데도 불구하고 달러 가치를 인기적으로 부양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온 데도 불구하고 달러 인덱스가 90위로 붕괴돼서 2028년 4월 2회에 90위로 진입하는 모습을 보였다. 방금 제닌 옐런은 고용 창출에 최우선 목표를 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한국에서는 금융통화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회의 결과 자체보다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음법 개정 문제에 대해서 과연 한국은행이 어떤 입장을 보일까 이 부분이 관심이 많이 모아지지 않겠습니까? 아주 좋은 지적이신데요. 사실 올해는 마지막 회의죠. 마지막 회의인데 금통위원분들이 연봉이 높다고 그래요. 그런데 코로나 직후에 아까 방송의 책임자를 맡고 경제 식견이 상당히 높은 한수환 국장이랑 코로나에 긴박한 이렇게 자신한 상황인데 훌륭하신 금통위원분들이 뭐를 하셨을까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외형상 나타난 것은 금리를 두 단계 떨어뜨리는 것 이에는 이렇게 주요 현안에 대해서 잘 처리하지 않는 처리를 좀 이렇게 신중하게 하시다 보니까 사실 위험상으로 보면 상황이 굉장히 긴박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연봉 얘기가 연봉 얘기가 나오지 연봉 얘기가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오늘은 뭐 금리가 동결되겠죠. 그런 과정에서 아마 금통위원분들이 최근에 당신들의 이렇게 결정사항이라고 할 수가 있는 한음법 개정 문제와 관련해서 워낙 지금 가장 강하게 보고 있는 것이 한음법에 이렇게 일조 설립 목적에 고용창출 목적이 추가되느냐 이건 시청자분도 다들 식견이 높으시기 때문에 한 번 오늘 한 번 정도는 같이 한 번 이것을 문제를 풀어가는 이런 쪽에 한 번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국회에서 보면 고용창출 목표가 들어가야 된다 하는데요. 저기에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반드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우는 지금 입장을 보면 아니다. 고용창출 목표가 이렇게 필요 없다 하는 시각으로 상당히 보면 이런 쪽에 얘기가 나왔을 때 보면 우리 정부 카들 정부 부처거든요. 또 우리 경제를 살리고 우리 국민을 위하는 이런 쪽의 한 목적은 동일하게 갖고 있는데 한 쪽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한 쪽은 필요 없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천억안부터 사실 상당히 부정적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뭐가 싸우는 건지 그래서 이런 문제가 검토가 됐을 때는 좀 서로가 맞대서 우리 국민을 위해서 서로 발전적인 차원에서 이런 문제가 왜 거론됐는지 사실 한 번 깊게 성찰해보고 보다 발전적인 대안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이면 어떻게 좋았을까 하는 이런 쪽에 아쉬움은 남는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결국 한음법의 일조회가 설립 당시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물가안전목표 저희들도 한군에 들어갔을 때 물가안전목표 해서 딱 입행하자마자 연수원에 가서 인천계산동에 있는 연수원에 가서 물가안전목표에 대해서 이렇게 첫 강의를 들었는데요. 사실 그것이 이렇게 보면 모든 법과 목적은 현실을 반영해야 된다. 어차피 현실을 반영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법과 현실이 지금 현실은 자꾸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현실이 바뀌기 때문에 법이 설립할 당시에 현실을 가장 잘 반영해서 가장 잘 만들었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전세윤 앵커가 어린이에서 지금 방송을 한국경제TV의 주요 앵커가 될 만큼 성장하고 또 나중에는 또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또 다른 환경이 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맞춰서 전세윤 앵커의 옷도 어린이에서 지금 이렇게 방송을 진행할 때 이렇게 시청자의 의견에 맞게끔 이렇게 착해서 이렇게 잘 입으시고 나중에는 또 이렇게 또 나이에 맞게끔 옷을 바꿔 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보면 너무 이렇게 1953년 한음법이 설립할 당시에 물가안전목표를 계속해서 현실이 바꾸는데 이걸 계속해서 가져갈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이 측면에서 지금은 현실이 많이 바뀌고 바뀌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일단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여기 아니다. 이런 문제가 관계없이 국민들에 대해서 이렇게 다 비춰지는 모습을 보면 이런 문제에서 한 번 정도는 서로 대외가국을 세우지 않고 한 번 정도는 깊게 고민해보는 이렇게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국민을 위한다는 국회 국민을 위해서 어차피 통화정책을 관장하는 하는 입장에서 보면 국민한테 이렇게 보면 굉장히 다가오는 모습이지 않냐 생각합니다. 가능하여 우리나라가 지금 아주 세계적으로 창피한 것이 사실 같은 법을 다루는 법무부 장관과 그다음에 윤석열 총장과 이게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입니까? 외신들도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한 나라에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겠습니까? 그렇죠. 세계적으로 창피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무슨 국민이 봉입니까? 봉입니까? 국민이 있는 사람들한테 사실 이렇게 국민을 겸손하게 한다면 정리를 좀 어떤 쪽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누구를 정리하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창피한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사실 한응법과 관련돼서 또 이렇게 갈등이 있다 보니까 국민들이 이래야 하나 지금 정부서에도 날아오고 있는데요. 굉장히 좀 이게 뭔가 하는 측면에서 스트레스만 더해진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전 세계 대부분의 중앙은행의 물가 안정 목표는 대부분 높은 물가를 끌어내리는 어떤 인플레이션 파이터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현실을 반영한다면 설립 목적 당시에 설립 당시에 현안을 처리하는 게 설립 목적에 들어가겠죠. 그런 측면에서 대부분 다 물가 안정 목표가 왜 들어갔겠느냐 하는 측면 고용 창출 목표도 있고 물가 안정 목표도 있고 다 있습니다. 또 경중으로 보면 중앙은행의 물가 설립 목적으로 해서 물가 안정이 있다 해서 그게 최우선 목표가 아닙니다. 고용 창출도 중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제 수준 균형도 중요하고 한 달에서 보면 그런데 왜 설립 당시에 대부분 중앙은행에서 보면 1조에 이렇게 물가 안정 목표가 됐을까 할 때요. 사실은 중앙은행들이 이렇게 설립할 당시에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인플레이션이었죠. 아마 1913년 패드가 설립할 때에 물가 안정 목표가 들어갔던 것도 가장 물가가 가장 그때 당시에는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이렇게 골칫거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아시겠습니다는 인플레이션의 부작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앉아서 당하는 거죠. 믿어 어떻게? 중앙의 계층에서 당하는 거죠. 그래서 중앙의 계층일수록 자산이 부족하고 부채가 많은 사람 이런 부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일의적인 부의 재분배를 철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 중앙 입장에서는 인플레의 물가 안정 목표를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물가 안정 목표는 대체로 보면 1900 이렇게 90년 1900 이렇게 짧게 보면 1980년대 이전까지 제2차 월요시업까지 그리고 길게 보면 1990년대까지 잘 지켜뒀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플레 파이터는 물가가 높을 때 물가를 잡는다 하는 이 시간인데요. 뭐 그때 당시에는 그렇죠. 관점이 전부 청소관리 정책이니까 실물과 금융과 서로 연계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통화론자 같은 경우에 대표적 그런데요. 왜냐하면 통화 공급을 줄이면 되죠. 지금 시청자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통화 공급을 줄이면 물가가 잡히겠죠. 이게 이제 지금으로 비상사태를 보면 각국적인 측면에서는 양쪽으로 정책이기로 해서 이것도 돈을 걷어들이는 출규 전략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케인제언동 같은 경우는 금리를 올리면 됐죠. 지금도 금리를 변경하는 그래서 물가를 잡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 시기가 잠시 좀 혼란스러운 이런 측면인데요. 이런 인플레 파이터가 이렇게 가장 큰 역할에서 이게 균열을 보이기 시작한 것 때가 1980년대 오늘 그 레이고노믹스에 대해서 자주 얘기합니다. 그때 제2차 얼쇼 이후에 공급사에 대해서 유가가 올라감에 따라서 유가가 올라가니까 경기는 침체되겠죠. 스태그네이션. 그런데 유가가 올라가니까 물가는 올라가겠죠. 그런데 원래 보면 성장률이 떨어지면 물가가 떨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성장률이 떨어지면 물가가 올라가니까 정전에 새로운 현상들이 발생했거든요. 그게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인데요. 그때 새로운 현상이 딱 닥침에 따라서 인플레 역할의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상당히 고민이 많았다. 그런 것이 처음으로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고민이 많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신뢰 문제에 있어서 처음으로 틈이 갔던 때가 제2차 얼쇼인 1980년대 초반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에 인플레이션 파이터로 중앙은행 역할의 결정적으로 변화를 초래했던 시점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제3차 산업을 주도했던 1990년대 후반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4차 산업이죠. 그때는 인터넷을 비롯한 벤처 제3차 산업혁명이라고 했죠. 다들 아시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통화정책의 주력산업 여권이 들었던 주력산업은 어떨까 하는 측면에서는 경제학책을 딱 두들기면 제2차원 자원의 희소성 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수학체감의 법칙이 적용된다. 그 다음은 성장률이 높으면 자원의 희소성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사실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고성장하면 고물가가 따른다. 이렇게 분류됐습니다. 그리고 저성장하면 성장률이 떨어지면 물가가 떨어진다. 이렇게 분류됐습니다. 그런데 이 3차 산업은 인터넷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은 자원의 희소성 법칙이 적용되지 않죠. 네트워크만 깔면 깔수록 공급능력이 확대되거든요. 네트워크만 깔면 공급능력이 확대되기 때문에 성장률이 높아지죠. 그러나 공급능력이 확대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가는 깍고 떨어지죠. 그래서 사실상 그 이전에 소확체감의 법칙이 적용되는 것이 소확체증의 법칙으로 이렇게 주력산업이 바뀌었죠. 그러다 보니까 1990년대 후반에 미리클린턴 시절에 이런 영위가 나왔었죠. 종전과 다른 새로운 정부의 뉴이커름의 신경제가 나왔다. 또 신경제가 나왔을 때 성장률이 높고 물가가 낮다 보니까 성장률이 높고 물가가 낮다 보니까 자, 전행과 입장에서 한 나라의 경제정책을 책임진다. 했을 때 성장률이 높아지는데 물가가 올라가지 않고 낮아져? 그럼 얼마나 졌습니까? 경제가 좋아지는 그렇죠. 경제가 좋아지고 경제가 좋아지는데 물가가 안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것을 골디락스 경제다. 그래서 골디락스 경제가 경제적으로 요금은 이때 태어났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습니다. 골디락스는 어느 배고픈 소녀가 숲속에 가다가 곰이 차린 음식이 있었는데 너무 뜨겁지 않고 차갑지 않고 먹기에 가장 좋은 음식을 먹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성장률이 높은데 성장이 고성장에 따라서 가장 부족하게 물가가 올라가지 않니까 이게 골디락스 경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인 2차 세계대인 부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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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사실 그때 당시에는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시절 되겠죠. 부시와 그 다음에 빌클린턴을 이어지는 전후 최장의 경제 그 다음에 주가 상승률 20% 이내에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 강세장이 전후 최장의 강세장이 됐었죠. 이게 이제 황금기다. 그러다 보니까 통화정책 수장인 그린스픈머튼을 세경제 대통령으로 봤고 아마 이때의 중앙은행 직원들은 신의 직장이다. 지금도 신의 직장입니까? 모르겠습니다. 전 앵커가 이렇게 빨리 대답을 하시지 않는 거 보니까 신의 직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의 직장으로 칭송을 받았던 때가 이때다. 이렇게 부시됐습니다. 미국에서 성장률이 높아지더라도 물가가 안정됐던 신경제를 이끌었던 주범 중 하나였던 그린스펀 의장이 사실 칭송을 많이 받았었는데 일각에서는 앨런 그린스픈 의장이 오히려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시킨 주인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폄하하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고 들었는데요. 지금도 다우존스 지스가 산만 이렇게 가니까 골드락스라는 영화가 많이 쏟아지죠. 그래서 골드락스 장세다 하는데요. 이 골드락스 장세의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숲속에 배고픈 소녀가 가다가 곰이 차려 놓은 음식이 있었는데 너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먹었다. 이걸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은 배고픈 소녀입니다. 그런데 곰이 차려 놨으면 음식이 좋았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아주 훌륭한 세계적인 셰프가 만들어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 굶주린 소녀가 곰이 차려 놓은 허접한 음식도 배를 채우는 목적이기 때문에 얼마나 맛있게 먹었겠습니까 그렇죠. 우선 배가 고프니까요 배가 고프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이미 배고픈 곰이 어느 숲속에 가는 소녀는 배고픔 때문에 체력이 약화된 상태거든요 그런데 먹기는 곰이 허접한 음식을 먹어서 맛있게 먹었는데 그 음식이 상했는지 그다음에 상했는지 좋은 음식인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체력이 약한 상태에서 이렇게 상한 음식을 먹으면 나중에 후폭풍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몸이 굉장히 아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사실 1990년대에 세계영재 대통령으로 칭송받던 그린스폰에 대한 재평가가 있던 겁니다 너무 물가 안정만을 고집하다가 당시에 부동산 부분에 거품이 많이 끼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방치했다 너무 중앙은행의 목표를 생각하다가 그래서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2004년 이후에 뒤늦게 자산 부문에 거품이 많이 되다 보니까 금리를 올렸기 시작했습니다 금리를 올리시켰습니다 이거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금리를 올리겠습니다 문제는 통화정책이라는 건 프리앰프트 선제성이 중요하거든요 시자 때문에 그래서 시청자로만 하시겠습니다 통화정책이라는 것은 시차가 길기 때문에 내부 시차, 외부 시차 내부 시차는 적지만 외부 시차가 길기 때문에 굉장히 뭐냐 프리앰프트 선제적인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물가 안정만 생각하고 생각하시다 보니까 세계영재 대통령의 칭찬을 받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통화정책에서 보면 시기가 늦췄거든요 그러니까 자산 부문의 거품이 굉장히 오다 보니까 이분에 대해 인식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2004년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금리를 올리면 종전간체로 시장금리가 오르면 결과적으로 보면 자산 부문의 거품이 이렇게 둔화되겠습니다 중국이 경제 위상이 커지면서 미국의 국채를 막대한 외환 보이고 막대한 무역수지 흑자를 받아서 미국의 국채를 샀거든요 미국의 국채를 샀으니까 저녁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채 사업 그럼 국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니까 국채가 올라가겠죠 그렇죠 국채와 금리와 국채의 가격은 반비례 관계죠 시장금리 떨어지죠 그러니까 자산 부품을 적기 위해서 엘리니 그룹에서 기준금리를 올리다 시장금리는 중국의 국채의 가격은 거꾸로 떨어지는 그린스폰 종전과 다른 그린스폰 수급 현상이 발생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 자산 부품의 거품은 더 심각해져서 생각해서 2008년 서브프라이 2009년 리머브라스 사스트 그리고 2009년 세계적으로 짐도 겪고 있습니다 하는 글로벌 금리기를 발생시켰던 가장 큰 요인이죠 그래서 그 이외에 그린스폰 의장에 대해서 세계영대 대통령이다 이렇게 칭송을 붙이지 않는 것도 바로 그런 측면에서 해석할 수가 있다 이를 보셨습니다 2004년에 그린스폰 전 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 조치를 내린 것은 중앙은행과 통화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닌다고 들었는데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의 그걸 바탕으로 해서 금융위기 미국에서 있을 수 없는 금리위기가 발생했다는 이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큰 변화가 되겠죠 그래서 그린스폰 같은 경우에는 너무 물가 안정만 고집하다가 보니까 결과적으로 자산부뿐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통화정책에서는 시차 선제적인 대응이 좀 어려웠다 그게 자산부뿐의 거품을 크기면서 정책 시기는 뭐냐 중앙은행이라든가 금통위원들이 잘못하면 항상 정책이란 양면성이 있는 거거든요 좋은 측이 있고 나쁜 측면 근데 잘못하면 정책의 후폭풍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운 것도 그런 측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나중에 글로벌 금융이라는 엄청난 미국에서 있을 수 없는 모두가 미국에서 있을 수 없는 글로벌 금융이라는 정책적으로 굉장히 후폭풍이 많이 발생할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물가안정을 고집하다가 통화정책의 시차를 실기를 했을 뿐 말이야 통화정책 관할 대상도 시청자 여러분 지금 뭐냐 주식에 관심이 있죠 주식은 자산 부분입니다 주식은 물론 실물경제 실상을 반영하는데요 유동성 장세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실물경제 실상을 반영하는 게 펀더블자 장사인데요 코로나 이후에 주가가 올라갔는데 실물경제가 좋아서 올라갔습니까 돈 풀어가지고 올라갔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통화정책 관할 대상의 그린스폰 독트리니라 해서 그린스폰 장은 실물경제만 생각했다 근데 그때 당시에도 부동산이라든가 많이 컸던 이 부분을 예면하다 보니까 부동산의 거품이 심해지면서 결국 정책 타임이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글로벌 금융이 발생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선실은 변하지 않습니까 지금 시청자분도 주식이 가장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식은 실물경제만 반영되지 않지 않습니까 돈에 변해서 되지 않습니까 자 근데 실물경제가 살아나지 않은 상태에서 돈 풀어가지고 거품이 있는데 이거를 통화정책 관할 대상에서 실물경제만 생각해서 계속해서 돈을 뿌려 자산부금의 거품이 더 심각해 되겠죠 나중에 위기가 발생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국민경제 입장에서는 또다시 제2의 글로벌 위기가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통화정책 관할 대상도 실물경제만 생각하지 않고 자 이 부동산 주식과 어떤 이렇게 자산부분도 같이 해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통화정책에 있으면 관할 대상의 실물경제만 생각하는 그린스폰 독트리인 그 다음에 그 위에 버넨키라던가 이런 사람이 주장했다 해서 자산부분도 같이 고려한다 해서 버넨키 독트리인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쪽으로 해서 하나의 글로벌 금융위기는 커다란 해결을 중앙은행의 대변신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재했습니다 또 다른 10년의 시작점이 2020년대 첫 해를 맞아서 각국 중앙은행과 통화정책 여건에서도 종전에 찾아볼 수 없는 전환점들 어떤 점들의 주안을 두면 좋겠습니까 사실은 그런 글로벌 금융위를 기획을 해서 통화정책의 목표들이 많이 바뀌었죠 물가안정에서 고용창출 목표가 아마 2012년에 이렇게 페드가 1913년에 설립했으니까 할수록 이렇게 100년이 되면서 대변신이다 물가안정보다는 고용창출이다 해서 양대 목표를 이렇게 갔었죠 그 위에 통화정책 보면 대변다 설립 목적이 들어가든 안되든 간에 대변다 고용창출을 중시했다를 보재습니다 2000년 맞았습니다 2000년 맞아서 지금 통화정책의 정책에서 보면 여건이 현실이 많이 바뀌죠 코로나 사태 사실 통화정책의 근간을 흔들어 놓고 있죠 미국에 이렇게 보면 사실은 올해 3월 달에 임시회도 있습니다 설리에 두 번째로 임시회를 첫 번째는 2차 세계대인 이유거든요 그런데 임시회를 거쳐서 이 코로나의 무지한 중앙은행의 최종 대부자 그런 포기할 만큼 무지한으로 공급하겠다는 이런 입장을 치우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도 지금 경제의상이 높은 상태에서 42년 만에 수출해서 내세우는 쌍스런 전략이 바뀌고 있습니다 또 세계에서 보면 권력교책이 세계에서 좋든 싫든 그대로 했던 트럼프에서 또 굉장히 거기에 대비되시는 조 바이든 정부를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코로나와 그다음에 바이든 정부 시절은 누가 보더라도 사실 코로나에 있어서는 중화위계층들의 영적 실업자를 비롯하여 실업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될 거라고 보이고요 소위 케이징구죠 그리고 바이든 시절의 일자리 창출로 굉장히 주력해서 볼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아직도 물가 안정 쪽에 고집하는 양상인데요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노조의 이렇게 규제가 강하다 그다음에 노조가 힘이 세다 이렇게 해서 사실 우리 거수경제 보면 성장률과 실업률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에 잘 맞지 않기 때문에 물가 안정을 그대로 둬야 된다 그런데 이건 잘못된 거죠 어떨 때는 규제 강화했다가 규제 완화 쪽으로 강조하시던 분들이 사실 어차피 고용 창출이라는 큰 목표로 가려면 그런 부분에 기술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걸 선제적으로 개선시켜줘야죠 이것도 행정부의 책임도 있고 그런데요 그런 쪽으로 해서 이게 준비가 안 됐다고 해서 또 우리 제도적 여건을 현실적으로 보면 노조가 강하고 그다음에 제도적으로 보면 노조 부분의 규제가 강하다고 해서 가야 될 법은 안 가야 되냐 이거죠 세계 흐름은 고용 창출인데 쪽으로 가는데 또 앞으로는 더 고용 창출을 주고 앞으로 디지털 통과 시대에서는요 수학 재징이 거치게 되고 네트워킹 때문에 물가는 더 안정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물가는 더 안정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꾸 이렇게 리드너메이션 논의와 마찬가지로 자꾸 이렇게 국회는 하면 한번 두들겨 봤다가 안 돼 다음에 또 해지 그런데 여기는 바뀌고 있네 세계적 흐름으로 해서 오용 창출을 주고 가는데 기술적 지표 문제가 안 됐다고 해서 안 돼 서로 밖을 싸우면 되겠느냐 그래서 오늘 금통위원분들은 올해 마지막 회의에서 이렇게 보면 금리는 동결시키겠죠 이렇게 딱 회의하자마자 30분에 땅땅땅 두들기지 마시고요 이런 세계적으로 하나의 큰 전환점을 할 때 통화정책 여건이 큰 전환점을 할 때 결론을 내지 않더라도 사실 이론적인 통화정책을 어떻게 가느냐 디지털 통화 시대의 통화정책은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조 바이든 시대의 통화정책은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중국도 지금 수출해서 내수 위주로 가는데 이렇게 통화정책은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이런 근본적으로 좀 고민하는 금통위원분들이 얼마나 훌륭하십니까 훌륭하신 저희들 동기들도 들어가 있는데요 훌륭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 지금 이렇게 고민하는 모습을 결론을 내지 않는다 그래도 이렇게 30분 만에 기준금 동결을 땅땅땅 치지 마시고요 고민하는 모습을 꼭 좀 좀 봐야 지금 이렇게 법무장관과 검찰총장과 싸우고 뭐하는 이런 사실상 국민들이 그래도 애국하시는 분이 있다 하는 이런 쪽의 모습을 좀 보여줘야 사실 그래도 좀 좀 이렇게 위안을 찾아가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런 걸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바이든 시대에 새로운 초대 재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제니 앨런 전 연준 의장 과연 달러 흐름은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고용 창출에 주안점을 두는 만큼 한국의 중앙은행은 어떤 바람직한 방향성을 가져봐야 할지 고민해보는 시간이었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